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을 들으면서 첫 4주 동안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 중 파트1 행렬화 데이터 분석을 학습했습니다. 파트1에서 우리는 벡타 그리고 선형 연립방정식 행렬과 행렬식 그리고 1차 독립과 기저 및 디멘전 차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특히 정사형과 최소제거폐 qr분해 그 다음 선형변환 또 고유값과 고유벡타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 또 행렬의 직교대각화에 대해서 배웠으며 가장 중요한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 특익각 분해와 수도임벌스를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쿼드로틱폼 2차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할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또 토론했으며 그리고 실제 관련된 예제와 주어진 코드들을 활용해서 풀이 과정이 코드화되는 내용과 그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필에서 구한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그 코드를 바꿔가면서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 또 여러분들의 전공 교재에 있는 그런 행렬 또는 벡타 또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보고서는 아래 제공하는 요약한 또 정리한 우리 교재에서 정리한 요약한 코드를 활용하여 본인의 전공 교재에 있는 행렬 또는 함수 또는 데이터들을 선택한 후에 주어진 아래 코드들을 보면서 그 행렬의 사이즈를 키우고 또 난이도를 약간 높여가면서 같은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결과와 그 결과를 얻는 동안 본인이 배운 또 디스커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코멘트를 각 문제에 달아서 Q&A에 업로드하면 코멘트를 내가 추가해 줄 거고 그리고 그 수정이 마친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중간 평가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파트 1 행렬과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소개해 준 후에 순서대로 섹션별로 벡터와 행렬부터 2차 형식까지 커버했는데 자 벡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에 대한 연산들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그것을 코드를 이용해서 주어진 벡터를 정의해 주고 그 벡터의 합과 차 그리고 스칼라벨을 구하는 명령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코드에 가서 코드에 가서 실습실에 가서 제공된 실습실에 가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 답을 확인할 수 있음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내적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름에 대한 정리를 배웠고 그 노름을 이용해서 디스턴스 거리를 벡터사의 거리를 거는 내용을 배웠으며 노름과 또 디스턴스 그리고 벡터합의 노름 등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코드를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벡터를 더 크게 바꿔주고 예를 들어서 벡터의 크기를 벡터를 43 예를 들어서 5차로 늘려줄까요 이렇게 5차로 늘려주면 그 벡터를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제공해주면 그러면 그 다른 더 큰 사이즈의 벡터에 대한 노름을 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두 벡터 사이에 거리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식으로 두 벡터의 합도 합의 노름도 두 벡터의 합의 노름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A 플러스 B의 노름과 A-B의 노름 각각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믿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다 해봤으니까 그 내용을 새로운 벡터, 다른 책에서나 여러분의 교재에서 찾은 벡터를 활용해서 더 큰 사이즈 3차, 4차 벡터가 아니라 7차, 8차 벡터 또는 크게는 100차 벡터를 활용해서도 같은 노름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벡터들의 내적을 정의에 따라서 구했고 그것을 벡터 정의해주고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해서 프린트를 해 주었습니다. 프린트 할 때 프린트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로를 해주는 게 변형된 수정된 그런 세 버전의 언어이니까 활용하시면 혹시 프린트가 안 될 때는 가로를 프린트 할 때는 양쪽에 놓아주시면 대부분 될 것입니다. 정사형에 대해서 배웠고 벡터 y의 x 위로의 정사형은 p니까 p는 x에다가 상수배한 tx로 표시할 수 있고 그 p를 우리가 y의 x 위로의 프로젝션 프로젝션 of x onto y 프로젝션 of y onto x tx로 쓸 수 있고 t는 우리가 내적의 성질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프로젝션의 정의에 따라서 t를 구해서 프로젝션을 구해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같은 식으로 계산 과정을 코드로 입력하면 이렇게 벡터 x y를 주고 x의 inner 프로젝트를 구하고 그 다음 inner 프로젝트부터 p를 구해서 프린트아웃 시키면 p와 또 y에서 p를 뺀 w를 각각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선형 연립방정식에서 행렬 ax이퀄 b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줄 때 첨가행렬을 구하고 그 첨가행렬을 구한 다음에 첨가행렬 3x3에다 하나 컬럼벡터가 추가되서 그래서 1,0가 더해져서 첨가행렬을 바로 만들 수 있죠. 그 첨가행렬에 가우스 소거법 또 가우스 조리란 소거법을 적용해서 R.E.F. 또는 R.E.F. 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정리해주고 3x5행렬을 입력했죠. 그 다음 R.E.F. 를 구해서 프린트 시키면 행렬에 R.E.F. 가 구해지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해서 얻어진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두 시스템이 행동치라고 얘기하고 그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했을 때 가우스 조리란 소거법을 적용했을 때 얻어진 이 첨가행렬에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원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과 같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첨가행렬을 이용하고 그 다음 R.E.F. 를 구해서 그래서 단순화된 행렬에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 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연립방정식을 구할 때 행렬을 입력하고 그리고 벡타 비벡타를 정의해 준 다음에 어그먼트 지메틱스 만들고 그 다음 R.E.F. 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연립방정식이 구해져서 X는 2 Y는 어 마이너스 1 G는 3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것이 원래 연립방정식의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F. 를 이용해서 구한 값과 또 연립방정식 풀어라 하는 solve right 명령어를 활용해서 두 답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렬의 연산에서 두 행렬이 주어졌을 때 행렬 연산들을 더셈 뺄셈 아까 벡타에서와 같이 연산을 행렬의 더셈 행렬의 스칼라베 행렬의 뺄셈들을 구할 수 있고 두 행렬의 곡도 행 세종의 법칙에 의해서 기역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의 두 행렬의 앞에 행렬의 로우와 뒤에 행렬의 컬러들을 곱해서 그 두 벡타의 내적으로 IJ 성분들을 채워가서 행렬 곡을 만드는데 간단하게 A 스타 B로 두 행렬의 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구한 것 같은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전체 행렬은 A transpose 라는 명령을 줘서 A dot transpose 명령으로 transpose 구할 수 있고 그러면 A가 주어졌을 때 transpose는 3 by 2 행렬 B transpose는 3 by 3 행렬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이즈의 5 by 7 행렬이라든지 7 by 4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7 by 12 행렬을 만들어서 그 트랜스포즈를 구해보면 A 행렬이 랜덤하게 7 by 12 행렬이 만들어지고 A transpose는 10 by 7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조건을 좀 더 줘서 5 by 7 하게 랜덤 행렬을 만드는데 0과 4 사이에 즉 5개의 숫자 0부터 시작하는 5개의 숫자 사이에서만 랜덤하게 행렬을 만들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0과 4 사이에 5개의 숫자만을 이용한 랜덤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 트랜스포즈가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치 행렬의 성질들 또 대각합 대각합 트레이스에 대한 정의들을 배웠고 또 역행렬도 배웠고 역행렬에서 주어진 행렬 A가 가역인지 B가역인지는 RREF를 구해서 그 리딩 원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A의 그러니까 인버터블 행렬인가 하고 불러봐서 true 또는 false로 답을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행렬은 이제 B가역행렬이 되는 걸 확인했고 가역행렬이 갖는 성질들에서 배운 후에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행렬을 주고 그 행렬을 프린트한 후에 A의 역행렬을 dot inverse를 프린트해라 그러면 A의 인버스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요건 비가역행렬이고 요건 가역행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멘타리 로우 오퍼레이션 기본 행연산에 대해서 배웠고 그에 대응하는 엘리멘타리 로우 매트릭스에 대해서 엘리멘타리 매트릭스들에 대해서 배웠고 세 가지 타입이 있죠. 타입 1, 2, 3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명령어들 엘리멘타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매트릭스 R2, 로우2, 로우3로 바꾸는 로우3에 마이너스 3배를 해주는 여기서 사실 R3라고 하는 건 이게 파이썬 명령어에서는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2, 네 번째가 3이기 때문에 R3라고 하면 네 번째 로우 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로우 R0가 첫 번째 로우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rd 타입 엘리멘타리 로우 매트릭스 엘리멘타리 매트릭스 제2행의 스칼라 엠배를 곱해서 얻어진 행렬 등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1st, 2nd, 3rd 타입의 엘리멘타리 매트릭스들이 생성됩니다. 자 그 다음 역행렬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행렬의 아이덴티 매트릭스를 첨가해서 nx2n 매트릭스의 RREF를 구해보면 그것이 만약에 이 앞에 부분이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되면 이 뒷부분이 주어진 행렬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 행렬의 역행렬 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존재한지 안한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것의 RREF를 구해서 구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온것 같이 앞에 부분이 RREF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A의 역행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걸 프린트하라고 명령어를 여기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3이니까 네번째부터 나머지 세 개의 컬럼을 프린트하라고 해서 바로 A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역행렬이 아이덴티가 됐을 경우에 자 그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죠 그 방법을 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배운 RREF RREF를 이용해서 연립 성향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그러면 AX이퀄 B 해서 AX가 이렇게 A 행렬이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을 구해서 B를 곱해주면 우리가 역행렬을 구할 수도 있고 AX이퀄 B를 solve하라는 명령어를 줘서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방법 다 같은 답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지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때는 RREF를 사용해서 리딩베리어블과 프리베리어블을 구분해서 프리베리어블에 대해서 RST 같은 인의 상수를 주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해집합을 구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다음 대각선 행렬, 스칼라 행렬, 대칭 행렬들에서 배웠고 주어진 행렬이 대칭 행렬이냐 아니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으냐 같으면 대칭 행렬이고 아니면 false면 그런 대칭 행렬이 아니죠 그리고 B하고 B 트랜스포즈에 마이너스를 해준 것하고 같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대칭 행렬, skew, 시메트릭 행렬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행렬 A는 대칭 행렬이고 B는 skew, 시메트릭 반대칭 행렬인 것을 확인할 내용입니다 다음 3.5에서 이제 행렬식에서 행렬식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permutation을 이용해서 정의했고요 성질들을 이 정의로부터 다 유도했습니다 행렬식에 행렬이 주어졌을 때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은 주어진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는 명령을 주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사이즈가 이제 커져도 행렬을 3x3이 아니라 4x4, 5x5, 6x5 늘려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역 행렬에 대한 성질 그 다음 우리가 educate 또는 classical adjoint matrix 를 나온 것 같이 정의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수반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가역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건 신재열 분이 왜 이것이 증명이 역행렬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고 자세한 답을 제공했죠 결국은 이것은 행렬A에 디터미넌트 오브 A를 곱한 행렬A에다 educate 오브 A를 곱한 것이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아이덴티 매틱스 라는 성질 그것은 이제 라프라스의 콕팩트 엑스펜션에서 얻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Q&A 장을 줬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아주 쉽게 이 공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면 행렬을 정리해주고 그 행렬의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수반행렬 educate matrix 를 구하고 educate matrix 를 이용해서 inverse 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educate matrix 를 구하고 거기다가 디터미넌트 오브 A를 나눠주니까 바로 행렬식 A의 역행렬이 나오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 손으로 필름이 굉장히 이게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행렬 사이즈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늘리고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윤보러스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차 독립과 기적 차원에서 1차 독립에 대한 개념 1차 종속에 대한 개념 그리고 1차 독립인지 주어진 벡타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판정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행렬식을 이용해서 1차 독립 판정 1차 독립 판정법을 활용하면 이 R3에 있는 3개의 벡타 이곳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것이 1차 벡타들이 1차 독립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행렬식을 이용한 1차 독립 판정법인으로 Rn 안에 있는 n개의 벡타가 주어지면 그것을 컬럼벡타 또는 로우 벡타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만 구해주면 그것이 1차 독립 그 벡타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투스텝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서 다음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공간을 구하라는 문제를 주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R.E.F. R.E.F를 활용하는 겁니다 해공간 여기서 먼저 해공간을 우리가 널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행렬을 정리해주고 여기서 A의 Right Kernel Kernel을 구하라고 명령을 구하면 이게 바로 널스페이스의 기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타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타의 1차 결합이 바로 우리의 해공간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 의미는 이게 4x4 행렬이었는데 널스페이스의 기저가 두 개의 벡타로 이루어진다는 소리는 Reading Variable이 2고 Free Variable이 2라서 두 개라서 Free Variable에 대응하는 이 헤드에서 RS를 주고 그거에 이제 두 개의 벡타의 R 이거에 R 곱하기 6 곱하기 S 곱하기 5 벡타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이 바로 Span 두 개의 벡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열립방정식의 해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때는 다음과 같이 널스페이스의 기절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널스페이스의 기절을 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개념들이 바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제 기저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기저는 주어진 벡타분간에 주어진 벡타들의 집합이 두 가지 조건 첫째는 1차 독립이고 둘째는 그 벡타들의 Span이 전체 벡타 공간하고 같을 때 기저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개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원이죠 차원은 각 기저에 속하는 1차 독립과 1차 종속을 배운 다음에 이제 차원이 바로 각 기저에 속하는 각 기저에 속하는 벡타의 개수가 안 되나 같고 그것을 우리가 차원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V의 모든 벡타 V는 기저 벡타들의 기저에 있는 기저 안의 벡타들의 유일한 1차기라고 벡타들의 유일한 1차거로 표현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널리티 널리티가 바로 우리가 A의 영공간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AX이퀄 0 호모지니어스 리니어스 시스템 오브이케이션 동차 선약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의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해공간의 디멘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영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널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타들이 열벡타들이 있으면 그 열벡타들의 스펜을 우리가 열 공간을 생각할 수 있고 행공간 로우 벡타들 로우 벡타들이 스펜하는 벡타 공간을 우리가 열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랭크가 바로 열 공간의 디멘전을 우리가 랭크라고 하고 해공간의 디멘전을 우리가 널리티라고 하는데 재미있는건 랭크하고 널리티를 더하면 행렬의 컬럼벡터의 개수하고 갖다 진다는 것이 랭크 널리티 정리입니다 그래서 행렬 A가 주어지면 랭크하고 널리티를 각각 구해보면 행렬의 랭크를 구해보고 널리티를 구해보면 랭크하고 널리티 합이 5가 되죠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컬럼벡터의 그 컬럼벡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으로 4x5 매트릭스의 랭크를 구한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 그래서 러우의 컬럼벡 개수 5개가 되는 것입니다 랭크들 사이에는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며 교재에서 자세히 배웠고 설명에서 배웠죠 지금은 우리가 요약해주는 단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사형과 최소 제거법을 배웠고 그 최소 제거법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QR분해를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요정도까지 하고 최소 제거법에 대해서 오늘 디스커션 문제를 올려놨는데 거기까지 설명해주죠 우리는 이제 하이퍼 스페이스 퍼브라고 하죠 벡타 공간 W의 하이퍼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줬고 그리고 그런 수학적 백그라운드 아래에서 최소 제거법을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최소 제거법 문제는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조차도 ax하고 b 사이의 차이가 가장 가깝게 하는 그런 최적의 x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least square problem이라고 하고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normal equation 정규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최소 제거법은 결국 이 거리가 가장 짧게 만드는 max hat을 구하는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렬 a가 full column 랭크를 가질 경우에 a transpose a는 가역 행렬이므로 이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래서 일단 행렬이 주어졌을 때 ax equal b의 a transpose 양변의 구폐중교 행렬을 정규방정식이라고 하고 행렬 a가 full column 랭크를 가질 경우에는 a transpose에 의해 행렬이 존재하므로 쉽게 x의 최소 제거법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소 제거법 해는 원래 ax equal b가 해가 존재하는 경우엔 그 해와 같은 해가 되고 ax equal b를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x hat이 ax minus b의 차이가 가장 거리가 가장 작게 하는 그런 가장 근사한 해 가장 옵티말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걸 이용해서 다음에 4개의 점을 지르는 least square line y equal a plus bx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접해보면 만약에 이 식이 이 4점을 지나려면 이 4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4식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ax equal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x1, x2, x3, x4가 다 같지 않으므로 다 다름으로 이것이 이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1차 독립이고 그러면 full column 랭크를 갖게 되고 따라서 여기다가 a transpose를 양변에 곱해주면 a transpose a는 2x2 행렬이고 가약행렬이 돼서 a transpose a의 inverse가 존재하게 되고 a transpose a의 inverse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normal equation을 이용하면 x hat은 바로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해져서 a는 1.5, b는 1로 구해져서 최소 제곱 직선은 y equal a plus bx 이렇게 최소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어를 이용해서 활용해 보면 인열 a가 주어지고 벡터 b가 주어졌죠 그 말 그대로 a transpose a inverse에다가 a transpose를 곱해주고 거기에 b를 곱해줘서 프린트를 하면 바로 2분의 3과 1, 즉 1.5와 1이 나와서 y equal 2분의 3x, 2분의 3 플러스 x, 1x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 네 점을 다 지날 수는 없지만 네 점의 가장 근사한 곡선은 다음과 같이 직선, 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Q&A 디스커션에 해보라고 올리는 문제는 이런 네 개의 점을 비슷한 점을 주고 요거에 가장 근사하게 하는 2차식을 구하라고 했고요 2차식을 구하려면 거기서 식이 y equal a plus bx plus cx 제곱이 돼서 그래서 a, b, c를 구하는 문제를 바뀌고 그런 경우에는 요게 행렬이 4x3 행렬이 되고 또 그것이 1차, 컬럼들이 1차 동길이기 때문에 바로 노마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2차식인 리스트 스퀘어 폴리노미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 노마리케이션을 구하는 이도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러면 이 방법보다 더 추천하는 방법이 QR분해입니다 요 QR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교화법, Gram-Schwitz 정규직교화법을 배우고 이 정규직교화법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QR분해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유사한 방식으로 이 ax-b의 차이가 가장 작게 하는 근사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Optimize Solution 그런 내용은 다음에 설명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QR분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을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형식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형식까지 다 배우고 이제 2차 형식을 배운 후에 우리가 앞으로 파트2에서 다항식 또 일반적인 연속 함수들의 극대 극소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배운 알갠벨들하고 부호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4주 동안 파트1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을 여기서 배운 내용들 또 오늘 요약한 내용들과 같이 이 문제들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전공해서 전공교제에서 보던 그런 행렬들에 대해서 역행열도 구해보고 또 솔루션 스페이스 해공간도 구해보고 또 오티말 솔루션도 구해보고 리스트 스케어 솔루션도 구해보고 또 커브 피팅 최적 홀리노미알 당항식도 구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학습해서 그것을 보고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파트1을 끝내고 5주차부터 파트5를 배워서 이 파트5가 다변수 미적분학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핸대 그걸 배우고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의 보고서를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는 확률통계와 빅데이터 그리고 그 파트1,2,3의 지식을 이용해서 파트4에서 빅데이터 임금 진행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어떤 것들도 다 Q&A에 물어보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주저없이 본인한테 Q&A에서 물어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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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